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저격의 버려 아 170수 짜리였어요 그거 버렸는데 허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아 이데카님 백강진님 고맙습니다! 숙강시킨 무기만 여럿이라고 와 다시 돌아오네 진짜 입기 너무 쩌한 것 같다 와 영강돼 버렸네 아 미쳤어! 야! 어이가 없어 아니 미쳤나 봐 자 이제 완성! 자 완성! 약간 3등급 약간 3등급 비슷한 느낌 지금 이거 보면서 샷건 치면 내가 어 뭐야 샷건 치니까 캡쳐보드가 끊어졌네 오졌다 진짜 젠제나 진짜 와 노시그널 서버 2개만 남겨야 된다면 젠제님은 어느 서버를 남겨주시냐고요? 아 저는요 당연히 제가 류투서버니까 류투서버를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 역시 그 서버죠 테스트서버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싹 다 밀어버려 그냥 싹 다 싹 다 밀어버려 그냥 기도메타 기도메타 한 대 한번 누르고 가자 기도메타 하느님 아버지 피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운을 믿사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홓오오오오오호했어요 하prov 와 이거 되게 맘은다 이거 이야 겁나 힘들었어 미친거 같아 이거 자 다시 한번 볼까 하와와 19세의 여고생장 서큐버스 와요 아 여우 오엄바디 붙여빈 헨덩 포 포 트리플 액셀 잡았음 트리플 아까 으 의디없는 시체젠 아니야 어 내가 의리빼면 시체 아닙니까 아 봐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지 뭐야 나 아닌가 어 저기요 한방 펑 어 어 어 어 어 아 Pere돼. 오 어 아 으 아 아 으